연중 제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응론 부산교구 범일정당 부주임 정부원 요한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문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셨지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가족들을 자신들이 자주 봤기 때문에 그들을 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몇 번 보고 대화를 나누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것이다 라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잘못된 확신이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은 미련할 것이다. 얼굴이 예쁘면 마음도 착할 것이다. 부자는 돈에 인색할 것이다. 시골 사람은 무식할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선입견에 대한 예화로 유명한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분만 만져보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니 그런 답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선입견에 의해 결론 지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계산적으로 남을 평가하고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말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목수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나라도 받았으면 자신을 더 잘할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텐데라며 시기 질투를 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간절함도 없었고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을 일으키실 수 없었습니다. 치료받을 마음도 없고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억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질리이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범일성당 부주임 정부원 요한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정부원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